지금 어리둥절해? 우리 애기한테 다녀와서... 아빠 바뀌는 거지? 네. 2주만에 처음 보는 거지, 진짜. 자루야, 오늘 앞 가자. 오늘은 자루가 2주 동안 있다가 이제 집 가는 날이에요. 이름은 자루고, 우리랑 2주 동안 같이 생활할 거야, 여기서. 어때요? 진짜? 어? 안 되는 거야? 응? 하이프 해프. 알잖아, 알잖아. 이리 와봐, 자루야. 이리 와. 자루야. 야, 꽁 세 번 샀어? 아, 귀여워. 근데 너무 꾸짖꾸스러워. 처음 왔을 때만 너무 지겨서는 거 아니야? 자루야. 아이 예뻐. 여러분 자루랑 인사 한 번씩 합시다. 이제. 응. 아, 갑자기 더 애정은 넘친 척하네. 아, 갑자기 더 애정은 넘친 척하네. 아니요. 평소에 너 냄새 난 거 그렇게 안 하잖아. 자루야, 사랑해. 자루야. 자루야, 일어나 봐. 자루야, 일어나 봐. 일어나 봐. 일어나 봐. 일어나 봐. 맑기도 조금 무단을 들어준 것 같아. 자루야, 사랑해. 자루야, 사랑해. 새벽에 아이폰이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예요. 자다가 새벽에 다시 눈을 딱 떴는데 안녕, 하세요. 이렇게 아이폰이 써지더라고. 그거 원래 눈 처음 켜. 그러니까 업데이트되고 처음 켜. 터진 거지, 처음 켜. 깜짝 놀랐어, 새벽에. 응? 에? 안 잤어. 자루가 이상한 줄 알고? 아니, 귀신 느낌. 아니, 귀신. 아니, 잠을 잤어. 잠을 잤어. 자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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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루야, 같이 잤어. 아, 너가 잠을 잘 잤다고? 자루야. 나 잘 잤어. 아, 너가 잠을 잘 잤어. 아, 너가 잠을 잘 잤어. 아, 너가 어쩌라는 건데. 그리고 엄청 부지런해져요. 아.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산책을 세 번 시켰거든요? 두 시간에 시켰어요. 에이. 하루에 또는 세 번씩 사요. 진짜.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부지런해져요.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 제일 최고 좋은 거. 연수로 파크 산책 시키면 여자들이 자꾸 말을 해요. 아, 진짜. 말 존나 걸려요, 계속. 맞아. 완전 인기 짱대요. 그 진짜 개 수치스러워. 주말에 연철 벗고 사람 진짜 바글바글 하거든요. 사람들이 오우, 오우 이러고 있어. 맞아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이 새끼가 똥을 한 자리에서 싸면 되는데 이러면서 대고 싸. 기회 만들어, 기회. 기회 만들어. 자녀 사항이에요. 장단점은 이제 2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확실히 알았고, 얘 새끼 데리고 오라고. 아우, 진짜 귀엽겠다. 아, 그래서 그거 알아봐 달라고 그랬다. 혹시 골든리 드리버 암컷 데리고 계시는 분 있으면, 얘랑 한번 골든두들이 나오거든요. 교배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연락 주시면,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까요? 응. 공세부원. 응. 차를 이리 오. 차를 이리 오. 차를 이리 오. 하나 들어와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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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두, 두, 두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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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두, 두, 두. 지금 어리둥이도 해? 응 잘해 2주만에 처음 보는 거지 진짜 잘해라 오늘 앞바다 잘해 잘해 우리를 우리를 1주일 1주일 2주일 4주일 3주일 잘해 3주일 와 띵기는다 울어 울어 너무 멋져. 다시. 다시. 계속 바꿔줬어. 계속 쳐다본다. 바뀌었어. 진짜 바뀌었어. 얘 나 망쳐. 이게 뭐야? 찬스. 샤오 씨는 다. 어떻게 오랜만에 드니까? 지옥. 이중 동안 휴가 할 거야. 얘 산책을 세 번 시켰거든요? 하루 동안 세 번 시켰어요. 안녕. 잘한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너무해. 바로 간다. 빨리 가자. 발효라. 아니, 한 번 나와? 어, 나오는데? 맞춤다. 아이, 착해. 와, 진짜 순하다 너. 진짜. 진짜 착해. 너무 착친 거 아니야? 도망가는데 한 번씩. 와, 진짜 자루가 짱이다. 자루야. 말림은 누가 만들었을까? 응? 누가 어느라 타먹으라고 알려줬어? 완전 똑대기지? 응? 그치? 완전 자루같지? 똑똑하게. 똑똑하게. 똑똑. 자루야, 한 손으로 다 치우면 고망가야 돼. 똑똑? 아, 누나는 정말 똑똑이야. 그래서 잘 풀어갈까? 고맙습니다. 진짜로 차이발라 타먹는 때. 아침입니다. 지금 기회를 한 잔을 확인하실 수 있다. 고맙습니다. 아침 10분 전까지 다 치우면 황할라 타먹는 곳은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